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증시가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기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 4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4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5.5%가 넘게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BTS 멤버들이 하이브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LA 콘서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콘서트발 매출이 크게 증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KB증권 측에서는 2022년 엔터의 원픽 종목은 결국에는 하이브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이브가 F2E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 F2E는 팬투언이라고 연예인을 좋아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라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위버스의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6조 원대 가치가 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NFT와의 선순환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유료 이용자가 24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세는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1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8만 6천 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내년에는 이 박스권을 뚫어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작 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도 있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작품이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라면서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안정적인 작품 공급도 있고 해외 진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내년의 주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를 잇따라서 증권사 측에서는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가 가파른 상승에 따라서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핵심 역할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키워드는 역시나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 13이 판매 호조를 이루면서 LG 이노텍의 매출도 증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SE가 출시가 되면서 비수기의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증권사 리포트 함께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SK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국 언론사 측에서는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기자가 나타내니 최태원 회장이 계획은 없지만 전제 조건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용과 인력 등의 전제 조건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팩 투자는 결국에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 될 것이다 라면서 포드와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의 설립에 대한 배경도 설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기대감이 이미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SK가 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